7월의 첫날입니다 금년도 기도의 11조는 7월 1일에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상반기를 여러분 좀 마무리를 잘 지으셨나요? 마무리를 잘 하셨어요? 우리는 끊고 맺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제 송구영신예배 같은 그런 저녁의 밤에 그런 예배는 드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새벽에 또 6개월을 돌이켜보면서 또 우리가 잘 열심히 살았는데 과연 잘 살았는지 점검도 해보시고 또 하반기를 기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내에서 나이가 좀 높은 어른을 만나뵙게 됐는데 권사님이신데 아휴, 복사님 벌써 7월이에요, 7월 이분이 여러분 느끼는 게 또 제가 느끼는 것과는 더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옛날 분들이 이런 말 했잖아요 70대는 70km로 세월이 흘러가고 80대는 80km도 흘러가고 60대는 60km도 흘러가고 여러분, 이분이 70대 거의 후반이니까 거의 여러분 80km로 막 가는 것 같아요, 속도가 세월이 아휴, 목사님 또 이러다가 그냥 또 한 해가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 속에 느껴졌어요 아, 이거 어떻게 붙잡을 수도 없고 세월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흘러간 세월은 뭐 어떻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반년, 이 6개월, 이 금년, 이 반년을 어떻게 잘 우리가 보내느냐에 따라서 금년도에 승패, 승부가 달려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자, 7월 기도의 11주의 주제는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이에요 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왜 이런 주제를 찾게 되었냐면 신앙생활은 본래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다고 하면 할수록 힘들다 그 말에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겠지만 한마디로 그 말 속에는 별로 재미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후회도 되고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즐겁게 하지 못합니다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마지 못해서 하거나 어떤 의무감에서 빠져 하거나 심지어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서 멀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게 되어서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올려야 될 존재인데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본인이 기뻐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어둡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행복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버리고요 심지어 율법적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바로 나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말씀으로 해결받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말씀을 잘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불편하고 손해보고 어렵다라는 이유로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여러분들 지킬 말씀은 잘 지킵니다 그런데 자기가 판단해서 아 이 부분은 패스 아 이 부분은 좀 지키기 어려워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 같아 이렇게 패스해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몇 가지만큼은 자존심 때문에 혹은 세상의 방식을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그 세상의 방식을 버리기 힘들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류의 1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앞으로 정말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해결받아야 할 것들을 해결받아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점검을 해보자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키기 힘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부담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세 번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실천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하시면 행복합니다 이거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다 지켜도 이 부분만큼은 내가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이거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고 이 말씀 지키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 말씀 지키면 세상에서 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3일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점검하시길 바라고 그 점검 결과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으로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대시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므로 상황 형편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암보다 무서운 질환이 있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요 다 뭘 떠올립니까? 죽음을 떠올리다 보니까 암을 다 무서워해요 여러분 암이 곧 죽음이 되어버렸죠 어느 순간 실제 암에 걸리면 많이 죽으니까 그렇지만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암 하면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 중앙일보 의학 전문기자로 활동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왕성하게 각종 방송에서 얼굴을 볼 수 있는 홍해걸 박사를 아실 거예요 이 홍해걸 박사는 한 방송에 나와서 암보다 무서운 질환으로 각종 혈관 질환을 이야기했습니다 혈관 질환 그 이후로 홍 박사는 암의 경우에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으로 치료할 기회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치료할 기회라도 갖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기에 치료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암에 걸린 분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받아요 또 수술 이후에도 항암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또 결정받아요 또 방사선 치료 이야기도 하죠 암에 걸렸다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치료할 기회를 갖는 거죠 이 병원에도 가보고 저 병원에도 가보고 하지만 갑자기 혈관이 막혀서 뇌출혈 혹은 뇌경색이 오거나 심근경색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때에는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골든타임이 중요해요 골든타임이 그 시간 놓치면요 그냥 죽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땀을 흘려서 운동을 해야 되고요 땀을 흘리지 않는 운동은 별로 소용이 없대 땀을 흘릴 만큼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생수도 많이 마셔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혈관이 막히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인 우리에게 형통이 아니라 자주 불통이 생긴다면 무언가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잘 되기를 기대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이끌어 주셔야 할 텐데 왜? 자녀니까 자주 불통이 생긴다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자주 이렇게 불통으로 나간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김집사님만 바라봐도 처가정은 정말 잘 풀이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자꾸 운명 타령만 하지 마시고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선교를 보내고 평소에 잘 안 보이시던 분들도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걱정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선교를 보내 놓고 그래도 부모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 아닙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지 행복하기를 원하지 형통되기를 원하지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자주 그런데 불통이 있다 뭐 한두 번 불통이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게 시험일 수도 있고 자주 불통이 있다 이거 뭐야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막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8제를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8제를 보십시오 18제를 보시면 마치 앞에서 불통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매였다라는 말이냐 꼬였다라는 말이에요 꼬였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혈관이 막혀서 피가 반드시 흘러갈 곳에 흘러가지 못하게 된 것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혈관이 막히면 죽게 되듯이 결과적으로 신앙생활 역시 무언가로 막히게 되어서 결국은 불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무엇이 우리를 꼬이게 했던 것일까요? 우리를 꼬이게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됩니다 쉽게 말하면 땅에서 매인 것이 곧 하늘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즉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꼬인 것이 곧 문제예요 그러기에 이것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에서 꼬이게 한 것은 과연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를 꼬이게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신자인 우리를 이 땅에서 매이게 만든 것 즉 꼬이게 만든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예요 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라는 거예요 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18절의 말씀을 뜬금없이 갑자기 해주신 것이 아니라 15절에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18절 말씀만을 딱 그냥 따와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격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앞뒤 문맥을 같이 보셔야 돼요 앞뒤 문맥을 18절 말씀을 예수님이 왜 주셨느냐 15절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고 있죠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처럼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꼬이게 만듭니다 창석의 3장을 보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금했던 선악을 알기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즉 죄를 짓게 된 이후에 그동안 좋았던 부부 사이에 금이 가서 결국 서로에게 책임을 정가하게 돼요 누구 책임이다? 누가 줘서 먹게 됐다? 아담도 여러분 여자가 주워서 먹게 되었대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정가합니다 여자 역시 뱀이 줘서 먹게 됐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아담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진 않죠 자기 아낸데 자기를 가장으로 세웠는데 책임을 정가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까운 사이인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르러요 그러기에 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고 또 죄 때문에 불통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선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힘들게 해요 힘들게 만들어요 즉 죄 때문에 싸우고 죄 때문에 미워하고 죄 때문에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돼요 그 결과 더 많은 것들이 꼬이고 꼬이고 꼬이게 되죠 한마디로 형통한 삶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불편한 것의 원인에 결국은 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가 문제야 죄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꼬이게 만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매듭을 만들어서 결국 서로 간의 소통을 방해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이어져 있죠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뭔가 통하지 못하도록 매듭이 막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해 우리가 기도해도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 왜?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매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힌 거예요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꼬인 자는 결국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왜? 중간에 매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중간에 여러분 매듭이 있으면요 말씀이 오다가 못 내려와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매듭이 있어서 올라가지 못해요 튕겨져 나와요 그뿐 아니라 모든 영적인 일을 이제 삐딱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삐뚤어진 시각을 갖습니다 왜? 은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 죄로 인해서 그리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점점 더 꼬이고 힘만 들어갑니다 따라서 신자라면서도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막힘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이 지치고 힘들고 재미없고 심지어 억지로 하게 돼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피곤하죠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게 행복해야 되는데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뭔가를 좀 하자고 하면 그냥 안 하려고 그러고 시작도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들다라는 이유로 이것은 마치 혈관이 막히게 되면 피가 빨리빨리 돌지 못해서 결국 숨이 차기도 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통증이 오듯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의 신앙생활에 메어있는 것이 있는지 즉 꼬여있는 것이 있는지 과연 어떻게 스스로 점검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바로 본인의 죄를 계속 흑이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꼬여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꼬여있다라는 것입니다 흑이를 해야 되는데 내가 흑이를 자주 하고 있나 그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5절로 17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5절로 17절을 보십시오 15절로 17절을 보시면 죄를 범한 후 흑이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죄를 범해서 죄는 누구나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흑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흑이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들은 가까운 자들의 돌이키는 권면도 동료들의 권면도 심지어 교회의 권면조차도 가볍게 어기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바로 꼬여있기 때문이에요 꼬여있기 때문에 그 결과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은 만큼 꼬여서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고립된 삶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요 결국 죄인과 세리처럼 그 사람을 취급해버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이렇게 반갑게 겉으로는 하지만 진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내가 속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여러분 이렇게 치부까지 드러내서 정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욕자가 주변에 없어요 힘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을 여러분 멀리하는 거예요 다들 그 사람이 불편하니까 물론 이렇게 된 것은 본인이 자초한 면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희귀하지 않는 것은 꼬여있다라는 증거로서 희귀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긍율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에 신자라면 스스로 철저한 희귀를 하고 있는지 자주 점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하는 그 희귀 말고요 희귀를 정말 일상화하고 있는지 말로만 하는 희귀 말고요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 희귀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또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고 어느 누구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고 철저하게 희귀하고 돌이켜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삶을 변환시키는 그런 희귀가 자주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즉 이제 꼬인 것을 풀어야 행복해집니다 즉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풀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죠 한마디로 내가 풀어야 모든 것이 풀려요 실제 내가 풀지 않으면 아무도 풀 자가 없고 그 결과 꼬인 채로 결국 불행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어느 누가 먼저 시작했고 누구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나서서 풀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자존심 내세우죠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고 더 큰 잘못을 했는데 내가 다가가서 먼저 하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꼬인 것을 풀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꼬인 것을 풀면 좋을까요? 우선 철저한 회계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회계가 모든 것을 푸는 첫 잔추예요 따라서 사람에게 회계하고 하나님께도 회계하셔야 만 합니다 회계는 죄를 고백하고 꼬인 것을 푸는 것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매듭을 푸는 삶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의 경우 보통 하나님께 회계하는 것은 익숙해요 잘해요 여러분 또 기도의 11조에 나올 정도의 신자라면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 다 점수에 넘으셨을 거야 어떤 수준에 여러분 도달했을 거예요 회계생활 잘 하시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회계하는 것은 잘 익숙하지 못해요 그러기에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람 앞에서 회계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선 아무리 사소한 허물과 실수라도 놓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그 사람에게 크나큰 잘못을 할 때는요 가서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냥 여러분 말이나 우리가 그냥 어떤 툭툭 던지는 그런 말 정도 사소한 것들은요 그냥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많죠 그 정도는 자기가 생각해서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되고 아무리 사소한 허물과 실수라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즉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하셔야 만합니다 또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요 서로 풀어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큰일을 내가 잘못했다 누군가에게 그때는요 여러분 혼자서만 회계했다고 끝나서는 안 돼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로만 하면 끝나면 안 돼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당사자인 상대가 충분히 그 회계를 받아들일 때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 번 찾아갔더니 나한테 내가 회계하려고 갔더니 사과하려고 갔더니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떻게 해? 여러분 알고 보니까 정말 큰 잘못을 한 거야 몇 번이고 여러분 찾아가야죠 그 사람의 화가 풀릴 때까지 자기 스스로 여러 번 했다고 해서 회계했다고 해서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매일매일 회계하는 삶을 살아서 회계를 마치 식기도와 같이 일상화하셔야 만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맺을 때 있어서 다음으로 이제 용서해야 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용서는 결국 꼬인 것을 궁극적으로 풀게 하는데요 따라서 용서를 미루는 것은 결과적으로 꼬인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게 용서해야 할 때를 놓치게 되면 그 결과 더 꼬이게 되어서 나중에는 아예 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즉 용서는 뜸을 들이지 말고 즉시 해야만 하고요 또 조건을 달지 말고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는 자를 반드시 풀어주심을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흑의와 용서 흑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반드시 용서를 해주고 뜸을 들이지 말고 기왕 하는 거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혹시 현재 꼬인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꼬인 것을 찾아서 청산을 해봅시다 또 내 주변에 꼬인 것을 찾아서 풀고 갑시다 더욱이 가까운 자들과의 꼬인 것이 있다면 이제 반드시 풀어내버립시다 가족들 간에 또 직장 동료들 간에 또 교우들 간에 특히 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안에 꼬인 자가 있다면 이제 풀고 가셔야 만해요 이거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하지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어느 누군가와 꼬여 있다면 상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혹시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꾸 누군가와는 원망하지 않고 나도 잘못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제 내가 먼저 나서서 꼬인 것을 풀어야만 할 때예요 왜냐하면 내가 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시간은 흘러가서 그 결과 나는 영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더 늦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내가 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멈추고 그냥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꼬인 것을 풀려면 결코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요 꼬인 것을 풀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 의지와 내 결단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해봤잖아요 여러분 안 되더라는 거죠 내 의지와 결단 아무리 성인군자가 용서 안 돼요 여러분 따라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심정을 가져보자고요 예수님의 심정 실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다면 그 누구의 꼬인 것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와 원수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바로 우리 아닌가요? 그 원수된 증거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피와 물을 그 사랑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 사랑이 설명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면요 우리가 용서 못할 자가 우리가 풀지 못할 자가 그 누가 있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사랑이 곧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특별히 교회 안에 꼬인 것들이 없어야만 해요 따라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로 힘들어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이제 서로 살피고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풀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꼬인 것을 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국 교회 안에서 이렇게 꼬인 것이 풀릴 때 꼬인 것이 풀릴 때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 약속의 메시지 우리가 붙읍시다 19절로 20절이에요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뤄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뤄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 나와 있는 두 사람은요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요 꼬였던 사람이 이제 풀어진 거예요 원수대전과 풀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합심으로 구하면요 어떻게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요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매듭이 사라졌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올리는 것들마다 족족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큰 축복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짐이 안 돼요 교회 나오고 싶을걸요? 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다 응답받는데 나오라 나와야 해도 안 나오죠 여러분 교회 와서 응답받는데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신앙생활이 신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임만웰의 하나님께서 신이 동행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행해주신다 하나님이 그 임만웰의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간에 함께해주시고 동행해주신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19절로 20절은요 복이죠 복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풀 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풀려야 행복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뜻을 알게 되었기에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꼬여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또 내게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무조건 용서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직장과 우리 생업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동행함으로 그 무엇이든지 응답받아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주권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로 20절을 붙잡으세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19절 20절만 딱 따와서 이거 봐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앞뒤 운명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복을요 감춰주셨어요 19절 20절을 주기 원해요 그런데 뭘 할 때? 풀어야 할 때 풀려야 주신다라는 거예요 꼬인 것이 풀려야 주신다라는 거예요 메인 것이 풀려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이 말씀만 붙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교회 내에서 특별히 교회 내에서 특별히 우리 사랑방 내에서 아직도 여러분 좀 이렇게 메어있는 분들이 있죠 좀 관계가 껄끄럽거나 물론 여러분 인사는 하고 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도의 통로가 막힌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고 용기를 내셔서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사과하고 회귀할 때 또 용서를 구할 때 또 용서를 해주므로 말미야마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므로 말미야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을 받는 귀한 7월과 하반기가 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주관합니다 mutướng mutướng be music 와